의정부시 통합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경기 북부 시민들의 통합 돌봄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모았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의정부시 통합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모형 개발을 위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은 하늘 우려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기념으로 개최되어 좌장으로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김충식 센터장이 발제는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항인숙 교수가 토론회는 의정부 백병원 이한재 과장,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윤현희 회장,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현명진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보건의료가 강화된 통합돌봄 모형에서의 의료기관의 역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편적 예방차원의 돌봄체계 구축, 국내외 통합돌봄 운영사례 고찰과 실효성 있는 국내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논해지는 시간으로 경기 북부 시민들의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